우리나라 어디든 마찬가지일 텐데, 수원의 50년대는 전쟁 속에서 시작됩니다. 8달문 앞에 미군들이 보입니다. 1950년 9월 15일에 인천상 육작전에 성공한 미군은 9월 21일 수원에 입성하게 되죠. 옹성 바로 앞까지 집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도로를 넓히려고 그랬는지 8달문 앞 오른쪽에 있던 집들이 헐리고 없습니다. 왼쪽에 8달 식당과 주변 집들은 그대로네요. 8달문 성벽에 선거벽보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번화하고 사람들 동행이 많았던 곳이라 게시판 역할을 했나 봅니다. 포스터를 살펴보는 사람들은 선거 감시를 위해 나온 언커크 멤버들입니다. 이때 선거는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였는데, 지방선거 기록을 보면 1952년 선거 때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은 불안한 전시 상황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고 나오네요. 8달문 조금 아래쪽 거리에 영어로 된 이정표가 서 있습니다. 8달문은 1번 국도가 지나는 곳이니 유엔군의 통행이 많았을 테지요. 1번 국도를 따라 8달문을 지나 북쪽으로 계속 가면 안양을 거쳐 서울입니다. 동쪽으로 이천과 여주로 향하는 국도는 지금과 번호가 다릅니다. 이때는 30년대에 지정된 국도번호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새로운 도로체계가 적용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이 간판에는 글자가 흐릿하긴 하지만 대전, 청주, 충주, 강릉 같은 도시 이름이 써있고, 맞은편 공터에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점들이 있던 자리니까 이전부터 터미널이 있었던 건 아닐 테고 임시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가 8달문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8달문 아래를 통과하는 길을 막아놓고 옆으로 돌아가도록 새로 길을 내놨네요. 2년 뒤 모습을 보니 조금은 더 터미널 분위기가 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물론이고 충청권의 대전과 조치원, 감원도 춘천과 철원도 노선이 있네요. 안중과 만호는 평택에 있는 지역들인데 아산만을 건너 내포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군용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버스라는데, 시내버스였을까요? 선전탑이 서있는 중동사거리에서 8달문을 배경으로 미군이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선전탑 문구가 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공대회라도 한 것 같습니다. 중동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간 교동사거리입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중동사거리에서 연결되는 국도를 만나 동수원으로 갑니다. 8달산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중앙극장이 있는 걸 보면 53년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극장은 수원극장에 이어 두 번째로 생긴 극장이지요. 그런데 8달문 앞쪽에 터미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던 버스터미널은 언제 어디로 옮긴 걸까요? 수원의 최대 상권인 8달문 주변은 화성이 건설될 때부터 크게 시장이 섰던 곳입니다. 정조가 상업을 일으키기 위해 8달문의 시장을 크게 열고 전국의 상인들을 불러모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요. 8달문 주변에는 지금도 재래시장이 크게 남아있고, 영동시장과 8달시장은 왕이 만든 시장으로 불립니다. 남문인 8달문은 웅성의 여장이 일부 무너진 것 말고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북문인 장한문은 전쟁 중에 크게 파손됐습니다. 1950년 9월에 맞은 폭격으로 물루가 반쯤 무너져내린 모습인데, 얼마 뒤 사진에서는 아예 물루가 사라져버리고 석축의 홍해도 무너졌습니다. 물루가 마저 무너져내리면 위험할까봐 철거한 건지, 또 다른 폭격을 맞은 건지 궁금합니다. 장한문 앞길은 서울까지 이어지는 1번 국도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복을 입는 분들이 많았고 갓을 쓰는 노인분들도 많았습니다. 좀 더 위쪽에는 길 옆에 소나무가 울창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가는 길에 소나무라면 지지대고개가 유명한데, 그곳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다네요. 장한문 옹성 아래 옴막을 지었습니다. 피란민인 것 같습니다. 장한문 성벽 위에서 미군 아저씨를 향해 웃어주던 꼬마들은 이제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셨겠네요. 장한문 안쪽 마을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니 화옹문과 방화수류정이 보이고, 멀리 옆무대와 동북공심돈도 보입니다. 무너진 동북로대 옆쪽으로 길이 나있습니다. 이 길은 지금 제법 큰 도로가 돼있습니다. 사진에는 안 찍혔지만 맞은편 동북공심돈도 무너졌고, 배경에 보이는 창룡문도 물로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창룡문은 장한문과 달리 석축의 홍해는 남아있네요. 팔달산 정상에 있던 서상대도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미군부대 관측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화서문과 서북공심돈은 다행히 폭격을 피했습니다. 북쪽으로 대유평이 넓게 펼쳐져 있고 배경으로 광교산이 보입니다. 대유평은 조선시대의 구경농장인 대유둔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화성을 축조할 때 북쪽 들판을 개간해서 만든 둔전이지요. 성 안에는 집들이 제법 보이지만 바깥쪽에는 성벽을 따라 논만 보이는데, 이곳에는 1970년대 후반에 장안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화서문 주변 초가집들은 문막에 가까워 보입니다. 갈 곳 없는 피란민들이 화성 곳곳에 털을 잡은 겁니다. 땅 한 뺨이 아쉬운 듯 성벽 위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각으로 꼽히는 방화수류정 일대에도 피란민들의 집이 빼곡합니다. 수원천을 따라 판자촌이 늘어섰습니다. 물도 별로 없는 수원천에서 빨래를 하고 있네요. 수원천은 북수문인 화홍문 아래로 유입돼 성안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뒤 팔달문 옆 남수문으로 흘러나갑니다. 성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수원 사람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천이지요. 수원천에는 늘 빨래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멀리 북수문인 화홍문이 보이고 그 앞에 보이는 다리는 삼일교입니다. 행공 앞쪽에 있던 매양교가 1926년 홍수로 무너지자 수원천을 건너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세운 다리입니다. 일제 말기에 북매교로 개명당했다가 해방 후에 삼일교라는 이름을 되찾았는데 1992년 다리를 고쳐지으며 뜬금없이 매양일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방 마을에는 아직 집들이 많지 않네요. 세류동거리 초가 집 앞에 영어로 된 이정표가 서있습니다. 공군기지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지요. 전쟁 중에 미군에서는 한국에 있는 공군기지를 부를 때 알파벳 K에 숫자를 붙인 코드명을 사용했는데 수원기지는 K13이었죠. 우리는 흔히 수원비행장이라고 부릅니다. 수원비행장은 2차 대전 말기에 일본군이 만들었다가 한국전쟁 때 미군이 사용했고 54년에 우리 공군에게 관할권이 넘어왔습니다. 이때는 비행장 주변이 허허벌판입니다. 지금은 비행장 주변까지 도시가 확장되었고 그러다보니 전투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이전이 결정된 걸로 합니다. 초가 지붕을 한 이 집은 50년대 세류동사무소입니다. 웬만한 민가보다 작습니다. 고등동사무소는 그래도 기와 지붕이네요. 평동사무소는 가게집 같은 느낌입니다. 전쟁 이후 관공서를 많이 지었다던데 아직 동사무소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시청은 팔달산 아래 새로 지었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를 보니 이때는 나라에 세금을 바쳤네요. 87년에 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사간 뒤 권성구청으로 쓰다가 지금은 가족여성회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팔달문 주변이 아직은 많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앙극장 앞에 간판이 크게 걸려있네요. 수원 한복판에 문을 연 중앙극장은 단관으로 시작해서 두개관으로 증축하며 수원의 대표적인 개봉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상권이 변하고 복합상연관이 곳곳에 생기면서 관객이 급감해 2004년에 문을 닫았지요. 팔달문 바깥쪽에는 60년 3월에 개관한 제1극장이 보입니다. 지금 시민상가가 있는 옆쪽입니다. 일부 부서졌던 팔달문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옹성 앞에 나무를 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정비를 한 거겠죠. 성문화 반내판에 수원시 상징물이 보이네요. 이 휘장은 65년에 재정해서 99년까지 사용했고 지금은 수원화성을 표현한 휘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팔달문 앞 큰길에 아직은 자동차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양은소틀 가득 실은 니어카가 중동사거리를 횡단합니다. 팔달문 쪽 건물들 속에 중소기업은행과 한일은행이 보이는데 지금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있는 위치와 같아 보입니다. 50년 넘게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팔달문 앞쪽에 있는 영동시장입니다. 영동시장은 포목점이 유명한 걸로 아는데 이 골목에는 양복과 구두가 많네요. 장안문은 여전히 물로 없이 서 있습니다. 파손이 적었던 팔달문은 먼저 보수공사를 했지만 다른 성곽시설들은 20년 넘게 파손된 상태로 있다가 70년대 중반에 대대적으로 보건공사를 하게 되죠. 서장대터에도 주춧돌만 남아있습니다. 전쟁 때 설치됐던 관측소는 없어졌지만 군시설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둘이 뒹굴며 놀고 있는데 소풍이라도 나온 걸까요? 얼떨결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을 찍어준 미군도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서장대는 팔달산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주변을 조망하기 좋습니다. 광교산이 꽤 가깝게 느껴지고 대유평에는 모내기를 준비 중인지 물을 대놓은 모습이네요.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겨봅니다. 석축만 남은 장안문이 보이고 광교산부터 흘러온 수원천이 화옥문 아래로 흘러듭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정각들은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던 화룡전입니다. 화성행공은 일제강점기에 병원 경찰서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낙남원만 남긴 채 다 파괴됐지만 화룡전은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화룡전 옆으로 화성행공터가 일부 보입니다. 신풍배수지가 있던 곳에는 지금 정조대왕 동상이 서있습니다. 현재 성경도서관 자리에 있는 건물은 뭔가 관공서 같은데 어떤 곳이었나요? 서쪽으로는 칠보산이 보이고 그 앞으로 충만제와 여기산입니다. 충만제는 화성을 건설할 때 만든 저수지로 흔히 서호라고 불립니다. 화성 주변으로 동서남북에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서쪽이 충만제이고 남쪽 저수지 만년제는 윤걸령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 만석건은 한동안 이랑저수지로 불리다 2020년의 이름을 되찾았고 동쪽 저수지는 지동에 있었다는데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서호 옆에는 일제강점기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되고 농림학교가 운영되다가 해방 후 서울농대가 정식으로 개교하며 자리를 잡았고 62년에는 농촌진흥청이 설립되었지요. 농업생명과학대로 이름을 바꾼 서울농대는 2003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했고 농촌진흥청은 2014년 전주로 갔습니다. 서호는 농업용 관계시설로 만든 거지만 풍치가 뛰어나서 조선시대부터 이미 휴식처로 사랑받았고 현대에 와서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수원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팔달산에서 북서쪽으로 보면 마을이 형성돼 있는 성안과 논뿐인 성밖이 확연히 구분되네요. 화서문과 서북공심도는 바로 옆에 있는 민가만 아니면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배경으로 보이는 대유평의 모습은 상전벽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을 만큼 변했습니다. 화서문 밖에 길을 따라 초가집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낮은 구릉은 숙지산 자락으로 현재 영보교중고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동장대 아래 마을에는 집이 꽤 많네요. 동북공심도늘 가까이에서 보면 전쟁의 흔적이 뼈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물로를 잃은 채 그대로인 창명문 안쪽에는 블록공장이 있네요. 동장대 옆 연모초등학교는 67년에 개교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얀탑은 56년에 세운 충원탑으로 지금의 동공원 자리에 있었다네요. 동북포로 밖에 피란민 마을입니다.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일대에 운막을 짓고 살았던 피란민들을 위한 정착촌이지요. 방화수류정은 운막들이 정리되고 제법 깔끔한 모습입니다. 수원은 무엇보다 경기도청이 있는 소재도시로서의 의미가 클텐데 경기도청이 수원에 들어선 것은 1967년입니다. 조선시대 경기도를 관할하는 경기 가명은 서울에 있었고 대한제국 말기에 잠시 화성행궁의 관찰부가 있었던 때를 제하면 경기도청은 줄곧 서울에 있었습니다. 도청을 경기도 도시로 이전할 때 여러 도시에서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 수원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